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일심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박 씨를 질타하면서도 제사회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지난 4월 구속된 뒤 오늘 집행유예 선고로 석 달 만에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박 씨는 연신 인사를 하며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. 오늘 재판은 박 씨의 한국과 일본 팬들이 이른 시간부터 찾아와 법정을 가득 메웠고 집행유예 선고에 일부 팬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. 한편 박 씨는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제모를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증거 요지에 박 씨의 다리털 마약 감정서를 증거로 적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